로그 음악 좋아한다는 건 박정현 씨 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. 네.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하고 뭐 한 적이 있는데 네. 박정현 씨가 없어져서 보니까 앞에 모니터 앞에 가서 헤드뱅 하시고 막 어질어질 하셔가지고 막 아 예 그 다음날 조금 목이 아팠어요. 그만큼 로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죠? 되게 즐겨 들었고요. 뭐 라디오 헤드도 되게 좋아했고 라디오 헤드. 콘서트에서도 라디오 헤드 노래하기도 그랬었거든요. 어떤 노래 했었어요? 크립. 들어보고 싶다. 크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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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평상시 하시는 분 들어봐. 크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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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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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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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, run, run Run Yeah! 근데 되게 웃긴 게 키가 안 맞았을 텐데 이렇게 부르시네 왜 남자 키로 해주셨어요? 죄송합니다 저는 허주 씨가 센스 있게 높아 죽는 줄 알았네요 카푸 이렇게 껴서 세 개 올려서 했으면 여자 키로 편안하게 부를 텐데 네, 괜찮아요 원곡보다 훨씬 더 락 스프리지 강한 곡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네